수입 자동차 시작이 개방된 지 27년 만에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 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0만 6,328대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 7월 말에는 98만 9천여 대였으며 지난달에는 1만 6천여 대가 추가로 등록되며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삭용차를 포함하면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04만 2천여 대에 달합니다. 수입차 시장은 개방 초기 사치품이라는 여론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는 국민적 우려에 가로막혀 고전했지만 최근 국민 인식 변화와 수입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리며 판매량이 급증했고 2011년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0만 대 돌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